저희 아까 있던 집 아 뭐야 앰이 다 여기 엄청 나오나보네 연막 있어요? 없어요 아 체크? 얘 한 명이네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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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이 지나는 나무들 돌디 개필 돌디 두 명 있어요 나무디 기절 나무디 기절 돌디 다운 돌디 두 명 라스트 돌디 돌디 퀸트 어 끈다 36 척 더 위 퀸트 위 퀸트 위에요 300방인 퀸트 위 내려갔어요 두 명 있었어요 두 명 도트가 없으면 제가 잘 못 쏜 뒤 도트일거야? 네 도트 하나 남는 거 있으면 줄 수 있어요 네네네 오케이 어 근데 이거 퀸트지장? 퀸트 사이에 있었어요 오른쪽으로 간다 어 왼쪽으로 돈다 오른쪽 아 여커 여기 공장 앞에 떠빼 오른쪽으로 나가요 떠빼 한 명 반피 갑니다 요가 공장하네 제 발 앞에 제 발 앞에 두 명 두 명 한 명 옆에 한 명 기절 한 명 더 이 두 명 더 아 좀 뒤 뒤져라고 뒤져 뒤져 뒤지라고 한 명 더 한 명 더 남음 세 명 한 명 아까 오른쪽으로 뛰었어요 컨테이너에서 음 스카 있으세요? 제가 뭘까요? 스카 박수 딥 쉐이 중 어디 있었어? 떨어져서, 떨어져서 살리기 나을 것 같은데? 다른 파티 있을까요? 있을수도? 있어요 어 저기 있다! 내려오세요! 내려오세요! S 방향!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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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갈게 갈게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어디 있어요? S 방향! 저 어딨어요? 집 쪽 S 방향 집 쪽 이쪽으로 벗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서 벗고 있다고? 아 확인 확인 꿀 집 쪽 꿀 집 쪽 아 진짜 어이없네 어 붙었다 2평 집 뒤에 있어요 지금 190 방향 나 수류탄이 없는데? 190 방향? 2평 집 뒤? 네 제가 지금 성강 던져 드릴게요 어 깠어 제대로 들어왔는데 아 뭐야 이게 안 맞아? 저게 안 죽는다고? 저게 안 죽는다고? 다 맞았는데 분명? 어? 저게 안 죽는다고? 수류탄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들어갔는데 그냥 그냥 바로 옆에 떨어졌는데 말이 안돼 확힐 우와 대박 하하하하 쟤 운도 참 좋다 진짜 이게 안 죽어? 다리 쪽에는 안 보이거든요 어 저 있어요 저 한 명 체크 크가 아니에요 예 잘못 봤어요 어디요? 아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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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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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W SW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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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 여기 주황필 주황필 건너와요 도로 도로 건너 와요 둘 건넌다 둘 둘 일단 다리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도로 건너는게 아니라 쟤는데요? 260 어 건너온다 쟤는데? 응? 저기로 쟤는데 밀베 쪽으로 가는데 차 걸어왔는데 저기로 제가 볼 때 집 들어갔어요 3층 집 어 언더 오른쪽 어 언더 올라간다 언더 올라간다 아 예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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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 망했는데 하나 기절 바위 뒤에 바위 뒤에 아 바위 뒤에 올라간다 아 올라가네요 네 바위 뒤에 기절 하나 어디있어요? 하나 못봤어요 저는 한 명밖에 못봤어요 아 원래 한 명이었어요 저는 한 명밖에 못봤어요 아뇨아뇨 두 명이었는데 제가 본건 두 명인데 하나는 어디간지 안보여 근처에 있지 않을까요? 서클 온다 쟤 쟤 저기로 가는데 걸어가지고 가야 되네 기어서 가는데 막 기어서 가는 쪽이 있지 않을까요? 어 논리적이야 응 같이 달렸으면 팔각정 쪽으로 한 명은 미리 갔고 헷갈리던데 헷갈리던데? 빨간 피스다가 차고 있으니까 팀차 팀차 N방향 아 저 차 있네 저기 뭐야 들어왔어 어디에요? 아 다리 막으러 왔는데 밀밭 쪽에 응? 20도 차가 들어왔다고 집 두개 있는데 와 팀 주워드릴게요 여기 뭐였죠 멍청이들은 혼자 혼자 찐따 아 다리 하려고 왔나보네 야 건방지인데? 건방지인거 치고 내 에임이 너무 아픈데 오늘 위에이지 말하는거에요? 저거 철토막 네 돌려야지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있어요 백불에 있어요 저거 한 대 때렸거든요 뒤로 빠졌어요?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럼 여기 건물 안에 있다는거 발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이거 레디존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어 발소리 이 건물 이 건물 1층 건물 1평집 1평집 그 누워다니는 소리 끄 끄 하는 소리 들려요 화장실 같은데 화장실 같은데 화장실 아니면 아 오른쪽 방이다 오른쪽 방 저거 수리탄 들어감 다운대 다운대 그 R도 어딘지 아 오 불쌍해 잘가라 어디 사돈냐고 아 에이 수리탄 공개 갑시다 오케이 들어가긴 좀 그런데 포칭기 외곽에서 포칭기 들어온 헤드를 잡는게 오 카우팔 300방향 오우씨 한방에 맞췄어 나 띠용 야 한방에 맞추는건 뭐다? 흐흐흐흐 흐흐흐 의심부터 쇠 때리고 봐야된다 흐흐흐 아니 차타고 지나갔는데 저거리에서 한방에? 머리는 아니긴 한데 못맞았어 에탑 같은걸로는 좀 맞추기 쉬운데 카우팔로 맞추는거네 카우팔로 맞추는거네 맞고나서 한참 뒤에 소리 들리면 한 1초? 1.5초? 도피탄 아니야 그정도가 거의 한 500미터 정도에 쏘는 소리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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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놈 예 개였어 오 요요 핵이다 이쁘다 하 guys 와 안면 터지는거 봐 흐흐흐흫 어이구 어디예 움직이 오 오야 오 야 오请 코에 피나는거 봐 코피나는거 봐 와 다 싸운거 제대로 받았어 오 ㅁㅁ 아 rat 저거리에서 차탄회를 맞추는게 말이 되? 왜냐하면 이거 옆에서 터지는 경우에 묻어야겠네 목 붙지 않아요? 이러면은? kas 뭐 초밥집하고 상관 없을 것 같고 초밥집 뒤쪽 능선 넘어가 가지고 돌아서 내려오면서 초밥집 들어가 Outside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요 그러죠 그런게 낫겠는데 그럴까요 사각으로 돌아가면 되죠 쏜다 쏜다 차 대져있는게 안불긴 하는데 와 연료가 없어 이 차 어? 아 근데 나 지금 태우기에는 밀어줄게요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안 털린 것 같아 저거 기 저거 올 때 잡아야 되는데 차소리 차소리 보기 언덕 80방향 내려와요 내려와요 안 돼 안 돼? 한명 아! 오케이 어이 오 소음기 있다 AR 소음기 드실 덱킥도 있고 개머리판 파츠 다 있어요 웬만한거 오탄 개 오탄 진짜 많아요 와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오탄 거의 한 400.. 500발 있는데? 헤엑 와 진짜 많네 아 퇴킥 차 한대 더 오 나 왜 이렇게 렉탈이지? 어 하나 더 하나 더 오토바이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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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두대 두대 많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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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대 아니다 어 간다 포칭기 쪽으로 가는데요 아 확인 와 진짜 오덱발인데? 왜 이렇게 하하하하 굳이 뭐라는게 진짜 오덱발 들고 왔어 얘 개많이 들고 왔어 우리가 파밍 안된게 최선이다 오 야 뭐야 쟤 장난차 당했어 뭐야 장이가 저기 치였어 하하하하 당신이가 당신 차에 치였습니다 어 뛴다 어디 우와 핵이야 핵 팔각쪽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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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다운 핵다운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하하하하 하하하하 보급보급보급 350 한 200미터 총소리 하나 더 가깝긴 하지 않았어요? 가볼까요? 네? 하하하하 가자아 아 근데 사람 너무 막히네요 너무 당당한데 가보죠 어 어 원이 장난이 아닌데 별거 있습니까 저 먹고 집 하나 먹으면 되겠네 아니 넓게 언더까지 먹으면 되겠네 아폴라 죽으면 죽지모 아 글로자 그로자다 쓰실분? 전 안써요 그럼 저 저는 안써요 저는 안써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쏙 뭐야 15벨이 있다는 말은 왜 안했습니까? 그거는 말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하하하하 포칭키에서 나올거 같지 않아요? 으아아아 으아아아 여기 아파트에 안보여 아 또있다 아파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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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누워요 이악 두명이에요 두명 아깐 어 들어가자 저 냉장고 좀 먹고 갈게요 15벨으로 오모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누구 기절했나본데 살이고 싶나본데 시오벨 너무 쓰레기 됐는데 근데 쓰레기 맞아요 옛날이 개좋았는데 왜 이렇게 구려졌나 이거 희 제가 걸어 올라가서 각 따볼게요 언덕이 라인 따야겠다 역시 방향 언덕이 잡으러 가야지 서클 이거 차 끌고 갈게요 네 네 전 다시 타고 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붙여도 오오오오오 언덕 언덕 뭐에요 오 뭐야 옆에 쏜다 왼쪽 왼쪽에 에미사 다 보인다 언덕 다운 언덕 한명 다운 둘 있어요 저기 언덕 한명 더 있어요 세명 에미사랑 카구팔 언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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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명 더 있어요 오른쪽 언덕에 네 확인 한명 기절 어우 뒤에서 쏜다 아우 나 이거 집에 우리 아까 그 집 자 뺄 수 있어 뺄 수 있어? 네 뺄 수 있어 아까 그 집 쪽 안보임 수류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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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집에 붙었어요 어 빠진다 왼쪽으로 빠지는데 제 쪽으로? 아니요 잠깐만요 나 뒤에 방향 보고 있을게 안보이는데 아까 집 쪽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달려면 지금 언덕 쪽으로 달리고 있다고? 집에 있는 애? 네 달리고 있어요 언덕? 제 방향 말하는거죠? 네 그쪽 방향 저희 아까 있던 집 아까 저 아 뭐야 에미사 여기 엄청 나오나보네 연막 있어요? 없어요 아 체크? 얘 한명이네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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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서 오던 애 다운 맞는가 여긴 다 뒤진거 같은데 우리 다 맞고 혹시 구상 좀 줄 수 있어요? 네네네 신통제 있어요? 없어요 빵빵빵 감사 아우 아파라 뛴다 뛴다고요? 에미사 뛰었어요 오케이 한 명 체크 저 나무도 있네요 저기 여기 네 명이라고요? 그 나무 있어요? 어 나무나무나무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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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 뒤에도 있네 해플라이 지난 마무리도 있어 돌 뒤에 개피 한 대 다운 돌에 두 명 있어요 나무 뒤 기절 나무 뒤 기절 돌 뒤에 다운 돌 뒤에 두 명 라스트 털어놔 기절 라스트 폭탄을 깔자 거냐 일단 여기서 엎드려서 타릴게요 나 피 빠는 거 없어서 타워 맞춰야 될 거 같아 나이스 자 치킨 꽁스러웠네 철저히 구로자 한 발도 안 썼어 얼마가 없지? 15배만 썼어 15배만 썼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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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